이번에는 지난 7월 취임 후에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심 속 큰 줄다르기 마두희 축제가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최가 안 되다가 올해 성황리에 개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마두희 축제 의미가 크겠죠. 네, 그동안 마두희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리는 올해 마두희는 축제의 슬로건을 함께하면 커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출발해 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경험과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마두희 큰 줄 당기기를 비롯해서 골목 줄 당기기 등 각종 체험과 공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원도심에 나와보시면 멋진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겨주십시오. 청장께서는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시거나 앞으로도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원도심은 좀 비어있죠. 사람들로 텅 비어있고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하여 중앙시안 정통시장에는 야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호퍼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호퍼거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도심에 사람들로 다시 한 번 더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희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울산의 이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농수산물 시장이 이제 울측으로는 이전하게 됩니다. 윤리라는 쪽에 이전하게 되면 어쩌면 중구에는 또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시장과 구역전 시장이 도매 기능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벽시장 시대와 구역전 시장 시대를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번 원도심의 재래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가장 역점 사업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내거셨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있으실까요? 네, 혁신도시는 좀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7km 정도. 그리고 일자형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어서 뭔가 좀 지형적 한계가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혁신도시를 중심부에다가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는 그 주위에 좀 혁신도시를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좀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서 상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상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혁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혁신도시는 새로운 혁신도시 시대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과 혁신도시, 구도심과 혁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도 만들고 또 연결 통로도 만들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이런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원도심과 구도심과 혁신도시가 서로 절충되고 상충되어서 좀 이렇게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거리에도 중부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도 TV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센 8대 중부청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중부 정말 괜찮아.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종합집 중구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찾아오는 중구로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중부청장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중부청장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많은 응원과 다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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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